딱! 아니야.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어. 지금 여기 들어오고 계신 거 아니야? 그치. 21분 계십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학교 있을 시간입니다. 그쵸? 학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직장인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직장인 계시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쇼챔피언. 네. 네, 와 있습니다. 여기는 쇼챔피언 대기실 앞에, 대기실 앞에 곰목길이고요. 곰목길. 네, 잠깐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말고 들어옴. 아하이. 그래도 되시는 건가? 잠깐 화장실 가신다고 그러고 오는 건가? 여러분. 화목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네. 해외에 나가도 이제 각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네. 갑자기 깜짝깜짝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핸드폰에 등록했어요. 응. 우리 힘찬 씨는 바쁘시네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한 번 매니저 형을 인터뷰해 볼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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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여기 핏 대박이다. 저랑 제일 친한 형이에요. 아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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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는 중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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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슈퍼스타가 오고 있습니다 Yeah! B.A.P.I! 뭐야, VPN요? 네, VPN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미리 만나보신 안받다 해 주고 가셨어요 역시 항상 표현한 형이야 저기 뒤에 유진이도 있네요 네, 저기 유진이도 있어요 저희 대기실로 일단 들어가볼게요 거기 있지 마요, 형 너무... 제가 저희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젤로 씨!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좋아요 괜찮아요, B.A.P 같잖아 아, 대현 하트를 나 안 해 종합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B.A.P. 종합입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고 오늘 뭐하러 왔죠, 저희가? 쇼챔피언이요 네, 쇼챔피언 하러 왔는데 쇼챔피언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거 같이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쇼챔피언을 지금 하러 왔습니다 자, 이따가 이거 본방송에 나오니까 본방송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쇼챔피언 본방송 많이 지켜봐주세요 안녕 안녕 밥 먹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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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어요? 안녕 밥은 묵고 다니나? 밥 먹었나? 개핫나? 네도 이거 좀 이따가 먹으러 갈기다 밥 먹으라 안녕 밥 많이 먹으라 iac six clock desv We'll try 있어 밥 먹으러 certo 큰 힘 공유 군 ripped